이정도면 껌이죠? 바본가 파란 마스크? 그러면 마지막 수학 문제다 24 나누기 8 곱하기 68 곱하기 3 곱하기 21 곱하기 9 곱하기 21 곱하기 이은... 아드 곱하기는? 하나 둘 셋! 얘들아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없으니까 마음껏 놀자고 좋아! 나 스케를! 나 스케를! 어? 이거 뭐야? 으흐 징그러... 얘들아! 얘들아 다 모여봐! 왜 그래? 자자자 이거 봐봐 얘들아 유튜브에서 이거 봤어? 빨간 마스크 귀신! 오우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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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나는 분명히 입에 찢기고 말 거야 이게 뭐가 무섭다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 엄청난 주먹으로 한 대만 때려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퉁퉁이도 그건 안될걸? 에? 왜? 빨간 마스크는 키가 무려 2미터가 넘고 힘은 코끼리만큼 엄청 쎄야 돼 어휴 그러면은 보이면 바로 도망가야겠다 어림없는 소리? 빨간 마스크 달리기 속도는 무려 30킬로야 잡히고 말걸? 괜찮아 분명 나는 잘생겨서 빨간 마스크도 나에게 반할걸?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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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좀 바리아야 어쨌든 빨간 마스크는 정말 무서워 빨간 마스크는 진짜 무섭다니까 너 한 주먹거리라 무서워 안녕하세요 오빠들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에? 어? 넌 리아 여동생 아니야? 너 혹시 빨간 마스크 이야기라고 알아? 당연히 알죠 예쁜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입을 찢어버리는 무서운 귀신이잖아요 그나저나 빨간 마스크는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 나온 그거 알아요? 이번에 쿠리파파 유튜브에서 본건데 빨간 마스크도 남도 친구가 있대요 에이 거짓말 치지마 입이 찢어지고 그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 남자친구가 있냐? 아이 진짜야 웃기는 오빠네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아이 그러니까 빨간 마스크가 입이 찢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일 때 이야기야 어?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요 어? 어? 뭐야? 갑자기 족보는 뭐야? 없던게 생겼어? 뭐야 이 뜬금없는 연출은? 빨간 마스크는 사실 평범한 인간일 때 정말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빨간 마스크의 남자친구를 좋아하던 두 언니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빨간 마스크에 입을 찢고 살인을 더질러버리고 말았죠 그 후에 빨간 마스크의 남자친구가 빨간 마스크를 입지 못하고 귀신이 되었다는 그녀를 찾아 먼 길을 찾아 떠나게 돼요 그렇게 빨간 마스크를 만나게 된 거죠 남자친구는 입이 찢어졌든 어떻게 됐든 나한테 다시 돌아와 라고 말하지만 빨간 마스크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의 이런 입 찢어진 모습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돌아가 내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는 결심하게 돼요 스스로 자신의 입을 거리로 빨간 마스크처럼 찢고 빨간 마스크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빨간 마스크는 그 모습에 감동해 둘이 귀신의 모습으로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 계속 사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아 무서워 그럼 요루야 그럼 그 남자도 빨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그 남자친구는 파란 마스크를 쓰고 다닌대요 그것도 무섭다 아무튼 너무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그 녀석도 내 이 주먹 한방이면 다 끝나니까 말이야 난 갈색이니까 갈색 마스크다 니아야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그럼 파란 마스크는 어떻게 사람을 사지 않는데? 빨간 마스크랑 똑같아? 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파란 마스크는 인간일 때 수학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길거리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수학문제를 내는데 그걸 맞추지 못하면? 그러면? 빨간 마스크한테 데려간대요 그럼 뭐 입이 찢어지겠죠? 무서워 그러니까 수학공부 좀 미리 해주세요 흠치도 흠치도 난 수학 못하는데 먹고 사는건 전세계 1등이지만 아이 나도 수학은 잘 못해 난 엄마 죽을거야 엄마 아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수학은 못해도 이 주먹으로 확실하게 끝내면 되니까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멍청한 녀석들 난 이번에 더하기 빼기 100점 맞았지 난 살 수 있겠구만 뭐 어쨌든 파란 마스크 이야기였습니다 오빠들 재밌게 도세요 어 그래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얘들아 잘가 파란 마스크 조심하고 에이 그런 이야기 그만해 안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난 그냥 리안에서 자고 갈래 자고 갈래 안돼 오늘 우리집 엄마 아빠 셋째 낳는 날이란 말이야 쏘리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 난 괜찮아 난 수학 잘하니까 이 멍청한 녀석들 난 너너로 겁쟁이가 아니라고 나 먼저 간다 같이 가 같이 가 얘들아 얘들아 우리집은 저기야 난 절로 가야되는데 그래 우리집은 이쪽 우리야 난 여기 아 얘들아 우리 집 앞까지만 같이 가주면 안돼 싫어 아유 걱정이야 아우 나 간다 marker 아니 싫어 빨리 가 빨리 너무하네 거참 고와이네 파란 마스크가 닿으면 어쩌지 아, 무섭다. 안녕, 꼬마야. 내 이름은 퉁퉁이! 골목대장이지. 바람 마스크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나와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난 싸움을 잘하거든. 내 이름은 퉁퉁! 잘못했지! 살려주지! 바람 마스크가 나와도 걱정 없다. 왜냐하면 난 수학 문제를 엄청 잘 푸는 천재거든. 안녕, 꼬마야. 수학 문제를 낼 테니까 30초 안에 못 맞추면 알지? 제가 겁낼 줄 알고요. 내, 내 보세요. 30 더하기 1 더하기 5는? 36! 다행이다. 이제 가봐도 되죠? 아직이다. 두 문제를 더 맞춰야 하지. 22 빼기 5 더하기 1은? 17! 이 정도면 껌이죠. 바본가, 파란 마스크? 그러면 마지막 수학 문제다. 24 나누기 8 곱하기 68 곱하기 3 곱하기 21 곱하기 9 곱하기 21 곱하기 21 곱하기 21 곱하기 21 곱하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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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어 뭐야 여 여 여 여긴 어디 어디 있지 어 어 어 아 오줌 냄새 뭐야 아 어 뭐야 이거 퉁퉁이한테 나잖아 퉁퉁아 너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 오줌까지 지렸어 어 냄새 아 근데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거 같아 제가 몰라 무서워 퉁 퉁 퉁 파란 마스크 이 녀석들이 수업문제를 못 푼 녀석들이요 하 맞아 입을 씌워주는게 좋겠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대박 지이이빼 퉁 퉁 퉁 퉁 퉁 퉁 퉁 자기야 이제 사냥을 떠나야지 퉁흠 퉁 그럼 자기야 그럼 오늘은 누구에게 수학문제를 퉁 내볼까 퉁 퉁 퉁 퉁 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